기상캐스터 배혜지 우리 지역 오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대구의 기온 2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아졌는데요. 안동은 영하 2도, 청송 영하 4도 보이면서 아침까지는 쌀쌀한 지역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기온 오름세 보이면서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대구의 기온 11도, 안동과 청송은 9도 보이면서 오늘도 기온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위성영상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 고령 영하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1도, 고령 11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0도, 상주 영하 1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10도, 상주 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2도, 영주 영하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영주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오름세 보이겠고요. 주말 동안은 흐린 가운데 일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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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